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킹갓 엠페로 제네랄 충무공 마제스티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학생이 수강평에다가 강민웅 선생님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승훈 학생. 승훈아 안녕.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 소리 너무 마음에 들고 강민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식상하지 않냐. 개명을 할 거면 좀 멋진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덧글에 학생이 킹갓 엠페로 제네랄 충무공 마제스티 강민웅 선생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앞으로 저 그렇게 불러주세요. 알겠죠. 갓 민웅.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 좀 여러분들 창의적인 걸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3월 학평 대비 물리원 학습법 캐스트 시작합시다. 자 3월 학평 2020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게 되면 2019라고 써있을 거야. 학년도는 2020학년도고 실시되는 건 2019지 않습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인 3월 모의고사는 해당 연도가 표시가 됩니다. 2019로 표시가 될 거고 6평 평가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건 전부 다 2020학년도라고 찍히게 될 거야. 자 일단 학년도는 20학년도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캐스트는 간략하게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3월과 4월 딱 3월을 대비한다기보다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 시즌 있잖아요. 3, 4월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두 번의 모의고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보여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월 모의고사 뭐 말이 참 많은 모의고사죠. 일단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다. 알겠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4월 달에 실시가 되는 건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둘 다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에요. 재학생들만 성적 산출이 됩니다. 재수생들 10만 명이 넘는 재수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학생들아 시험 잘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자 3월과 4월 모의고사는요.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 잘 봤을 때의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잘 봤다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잘 못 봤다? 그러면 잘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또 의미가 있는 시험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잘 보는 게 좋겠죠. 잘 본다는 건 잘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심리적인 안심도 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3월 학평의 의미 자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왔는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는 거지. 또한 재학생들, 재수생들은 집계가 안 되니까, 재수생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상 등의 컷을 이렇게 보고, 뒤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드러나지 않는다고, 재수생들은. 재수생들은 6평이 돼야지 합류가 되고요.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알겠죠? 그래서 순전히 재학생들만 실시를 한다. 재수생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모의로 각자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재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가, 바로 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됐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냐? 위치 판단만 하고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3월 무기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자극을 받는 거지. 자극만 받으면 안 되고, 자극을 받고 열공한다. 이렇게.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극을 받고 열공한다. 이겁니다. 3월 무기사, 4월 무기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자극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 그것밖에 의미가 없어, 사실은. 알겠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잘 보는 게 멘탈적으로 유리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잘 봐라라는 조언을 하고 싶어. 잘 봐라. 잘 보라는 얘기는 뭐야? 점수를 잘 뽑아내라. 재학생들끼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과학탐구잖아. 과학탐구는 재학생들이 아직 개념이 방학 동안에 다 안 끝난 학생도 되게 많고, 기출문제풀이 한 번, 1회독조차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멘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러분들, 심리적, 심리적 안정, 심리적인 것으로 따지더라도 잘 보는 게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 3월 모의사. 뭐 결과가 내신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능의 사실, 절대적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성적, 수능 성적이다? 그건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 그렇죠?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여련히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3월 성적, 수능 성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보는 거지. 막 찍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위치 판단의 근거로 활용도 안 되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보려고 노력하는 건 맞다. 알겠지?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세 번째, 개념 학습만 잘 돼 있어도 3등급 이상 나와. 기출문제를 안 풀고, 개념만 잘 되잖아? 개념, 오직 개념만으로도 3등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 재수생들이 일단 없으니까. 재수생들이 없어요. 작년에 1, 2등급 맞은 애들도 수능 다시 보놓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잖아. 순전히 재학생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개념만 가지고도 3등급을 뽑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컷도 되게 낮게 나와.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개념도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도 한 한 번 정도 1회독이 됐다. 이것만 가지고도 2등급 정도가 심지어는 1, 2등급, 1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1등급과 2등급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3월과 4월 학평인데 무슨 뜻이야? 진짜 진검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진검승부가 아니야. 이것만 해가지고 1, 2등급이 나오면 수능이 이럴 것 같으니까 절대로 수능은 이렇지 않습니다. 수능 개념만 가지고 3등급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능에서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진검승부는 언제야? 바로 6평 때부터죠. 6평. 6월 평가원보의고사 때부터예요. 이때부터지. 여기 이제 재수생이 합류가 되는 거거든. 재수생들이 합류가 되면 재학생과 재수생이 다 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개념만 가지고 3등급 절대 안 나오고 개념과 기출공부까지 되어 있으면 3등급 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부터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검승부가 된다. 알겠죠? 물론 사실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진검승부가 되겠지만 그래도 6평 정도부터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렇다면 3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거예요. 3월. 3월. 오직 3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대비를 하려면 뭐냐? 여기 있잖아. 개념과 기출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수능은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3월달에 점수를 뽑고 싶다. 4월달에 점수를 뽑고 싶다. 개념과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에 여러분이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 꼼꼼하게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꼼꼼하게 정확한 풀이법으로 학습해 주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3월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러기엔 좀 제가 한 게 별로 없다. 그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이 짓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건 3월 만에 얘기고 수능으로 하게 되면 이걸 넘어서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세부학습법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대비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3, 4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놓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3월, 4월달에는 점수를 잘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뽑으려면 먼저 지식형 단원이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 지식형. 고난도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은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장기전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형 단원들 있잖아. 여기는 금방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2, 3단원, 대단원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1단원에도 물론 기본 입자 같은 거 있죠. 기본 입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2단원이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 전자기장 파트 있잖아. 반도체하고 전자기장 파트. 그리고 정보통신, 3단원이죠. 이쪽 파트가 효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냥 개념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 4단원에서, 4단원 대부분 사고력 단원이긴 한데. 핵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 꼭 출제가 되는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식형 단원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무려 거의 한 70%가 나온단 말이야. 진짜 많이 나와. 뉴턴역학은 사고력 단원이라고 하지. 돌림임, 유체, 연력학, 송전 이런 것들이 약간 생각이 필요하다면 그거 이외의 파트 있잖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지식형 단원으로 알기만 하면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거지. 한 14문항 이래요. 한 15문항 많게는 15문항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지식형 단원에 3, 4월 달에 아주 좀 충실하게 시간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매우 중요하다. 이 지식형 파트가. 그리고 물리원이 점점 지식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알잖아. 나오고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사고력을 요하는 게 한 5개, 한 15개가 지식형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빠르게 학습이 된단 말이야. 3, 4월 달에 그거 혹시 안 돼 있다면 특히 방학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요하는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학기가 시작된 3월, 4월 달에 좀 바쁘잖아. 그치? 바쁘고. 재수생들도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 어수선하잖아. 이럴 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지식형 단원들에 대해서 거의 제가 그 정복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지. 왜냐하면 자만하지 말라고.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자만이야. 가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겸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겸손입니까? 뭐 아는 게 많아야지 겸손하지. 그러기도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이쪽 부분은 정복이 가능해. 진짜 제대로 한 번 딱 해놓으면 거의 수능까지는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정복하는 데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고력 문항은 어떻게 하냐? 일단 사고력 문항은 3, 4월 달에 정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는 좀 단기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이 좀 단기 승부가 가능해요. 단기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고력을 요하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이, 장기전.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막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사고력 문항들은 예상문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지금은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을 잘 해주세요. 기출문제만. 알겠죠? 기출문제 한 1회독 정도? 이 정도. 3월 또는 4월. 3월이 잘 안 되면 4월. 두 번째. 4월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야. 3, 4월이 거의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좀 잘 해주세요. 사고력 파트는. 얘는 뭐 개념 부분만 좀 하고 문제풀이 조금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게 3월하고 4월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줘. 사고력 문항은 기출문제 한 1회독 정도?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거 정도까지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들을 선별했다가 다시 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으로 가게 되면 더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까지 공부를 해야지 뭔가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 파트는. 알겠죠? 얘는 장기전. 얘는 단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3, 4월에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사고력을 요하는 단원 그 고단호도 주제의 3대장이 있잖아. 3대장. 3대장이 있죠. 뭐뭐뭐죠? 유턴 역학. 그렇죠? 역학 파트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유체가 있겠죠. 요즘 유체가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유체. 그 다음에 돌림임. 이렇게. 이게 3대장이에요. 이 녀석들은 일단 지금은 기출 위주로 개념 기출을 좀 3, 4월 달에 완료해 주는 정도. 알겠지? 개념 기출을 완료한다. 이 정도. 개념과 기출. 요거를 좀 완료하자. 1회 정도는. 1회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독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기출 문제들은 여러 번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3, 4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개념 기출을 좀 완료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또 예상 문제라든가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접근법 이런 것들은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유평을 좀 노려보는 이런 방식으로. 유평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진검 승부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게 또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 실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참 실모, 실모.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이 실모는 3월, 4월 달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왜? 얘기했잖아요. 개념과 기출만 가지고 1, 2등급 뽑는다고. 무슨 예상 문제를 볼 필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실모는 3월과 4월 달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별 의미가 없어. 효율이 떨어져. 일부 최상위권 애들이야 만족감으로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3월과 4월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느낌으로는 실모는 그렇게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많이는 안 내잖아요. 그치? 몇 개? 한 2회? 뭐 1회? 무료로 줄게.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여튼 저는 무료로 안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2회만 제공이 되는데. 2회만 3월 전에 오픈이 되긴 하는데. 저는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3월 대비부터 판매는 시작하는데 제 모의고사는 수능이 임박했을 때 그때도 정말 의미가 있는 정말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한다. 알겠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 열어보면 좋은 문제들로 공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튼 실전모의고사는 이때부터. 그럼 언제 효율이 좀 높냐. 이거는 실모는 9월부터. 실모는 9월 전. 한 8월 정도? 그러니까 8월 정도부터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일단 9평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정도부터 효율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때는 개념과 기출만으로 1등급 만점을 뽑기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아깝습니다.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해줘야 9평에서 만점 1등급을 노릴 수 있죠. 그래서 실모는 8월 정도부터 효율이 높고 한 6월 정도에 좀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 6월 달에도 개인적으로 실력차가 좀 있으니까. 학생들의 그 능력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상향화 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은 6월 달에도 좀 푸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효율이 높은 거는 8월 이후 9평 대비. 이때부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 세부학습법이라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지식형 단원이야 개념 공부 위주로 하고 기출 문제 되게 쉽게 풀리잖아요. 사구력 단원은 개념 공부까지는 괜찮은데 기출부터 막히죠. 왜? 기출이 고난도니까. 사구력 파트는 기출이 고난도야. 그래서 개념과 기출 문제 풀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느낌이 좀 달라. 얘들은 좀 내신 느낌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도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해주고 그 이후 5월 이후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금 좀 빡시게 좀 해줘야 돼. 지금 공부해놓으면 다 나중에 수능까지 다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3, 4월 달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킹갓 엠페러 제너럴 충무국 마제스티 말고 그거 말고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3월, 4월 학평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보는 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잘 본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3월, 4월 모의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